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재연구소, 생물자본연구소, 바이오기술연구소, 식품연구소, 헬스케어연구소와 품질안전센터까지 각 연구소마다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과 환경이 다를 것이기에 통합을 넘어서는 강력한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연구 분야나 정서적인 측면 모두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융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편 적극적으로 융합을 이룬 이후에 우리는 DJ 블러썸파크 구석구석 모든 요소의 소통을 고민했습니다. 소통에 대한 통찰과 구현은 블러썸파크 안팎으로 드러납니다. 인상적인 외관을 만드는 선쉐이드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디자인이라는 점 외에도 건물 내부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광량과 온도를 가진 햇살을 전달한다는 면에서 눈에 띄는 성취입니다. 창사 2, 최소의 프레임만을 적용한 토트놀은 시야를 확보해 있는 그대로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게 합니다. 연구는 혁신을 낳는 창의적인 과정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에 맞춰지는 유연한 공간으로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세계의 타워를 연결하는 아트리움은 소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자연체감과 층별로 다른 유기적인 곡선의 발코니를 통해 공간적, 시각적으로도 폭넓은 커뮤니티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땅을 만드는 대신 대지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내외부의 자연을 한껏 받아들여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CJ제일재단 연구소는 블러스턴파크 건축 이전부터 눈부신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소재 연구소에서는 설탕과 밀가루, 식용유의 생산기술 및 세계 최고의 효소, 고체발유 기술이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한 신간미료와 기능성 사료 원료, 화장품, 생활소재까지 아우루는 다양한 신소재 연구로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연구소는 사료 양축 기술의 융합과 고도화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사료와 기술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인류와 가축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축산 기술, 새로운 대체 원료 개발을 통해 글로벌 뉴트리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발효 및 정제 기술을 연구하는 바이오 기술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생물 개량 및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첨가제 분야를 이끌어가면 물론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소는 식품 연구소는 더 건강하고 편리한 먹거리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갑니다. 식품으로 건강한 삶을 이루는 연구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식문화를 세계로 전하여 K-푸드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연구소는 혁신적인 치료제와 차별화된 헬스앤 뷰티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합성 신약, 바이오 의약품 및 차별화된 기술이 접목된 계량 신약 제품까지 다양한 의약품 개발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품질안전센터는 위해물질 탐구와 예측으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CJ만의 온리원적 품질안전을 지향하며 연구소의 성과들이 보다 안전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구현한 온리원의 가치를 담은 블러썸 파큐를 통해 각 분야의 연구인재들이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소 간 협동을 이끌어내고 연구원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CJ블러썸 파큰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융합연구가 시작될 공간입니다. 최고의 연구기술 인프라와 창의적인 인재 혁신적 기술력을 응축한 변화와 혁신의 DNA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혁신할 온리원 테크놀로지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합연구소 CJ블러썸 파크의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합니다. The Only One CJ블러썸 파크 The Only One The Only One The Only One